오늘의 사일런트 재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더러운 상점수 같은 종류장 억울 수 있다 불안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100개 순무 또검 또사 아니 또검 무 아이 그새기들 왜 깍뒤려 해가지고 이렇게 맞을거 아니었나 음 안녕하세요 1박 4검 무 정밀 진짜 나오네 1코스 40들 쓰냐 아니 왜 수비했어 똥바르게 낸 필요 없겠지 나에겐 정밀이 있다 코스튜블 이딴걸 줘 왕관 개 싫다 왕관 싫어 정말 싫어 요거관리 공격으로 조건 미거우 1박 5 도움둘 자 예뻐 그 사람은 부산 요 으 incr 예 생각 설치해봐줘. 설치가 더 쓸모없는 것 같다. 정밀이 먼저 나왔어야지. 서순. 정밀이 컷. 정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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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밀만 빨리 잡히면 엄청 세다. 오리아르콘 구르기. 잘못 눌러서 내 맞았어. 정밀만 빨리 잡히면. 공포 공포 딱 플러스로 잘 죽었네. 정밀만 빨리 잡히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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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킬각이 아니 체력이 저렇게 많은 킬각이었어? 단도 중대세네 낫검 핵융합망치 광고나가고 있는 광고나가고 있는 여기저기 병 속에 정비를 넣고싶다 병 속에 정빵을 넣고싶다 병 속에 정빵을 넣고싶다 병 속에 정빵을 넣고싶다 병 속에 정빵을 넣고싶다 oh my god 대출 좀 대출 좀 와 슬랩핑툰 와 정밀 두개 밑에 깔려있는거 개억이 없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드로냐 아니 미친 게임 3정밀 5건무 이게 덱이다 사일런트 넌 충분히 강해졌다 가시 중독포션 먹으면 피참 쓸까 말까 이제 망단주면 안될까 거무답상이나 있는데 내시게 해봐죠 백 서른장이죠 슈슉슉슉슉슉 도박집 스내골 뭐야 풀피아 아니 왓처보다 센데 아이 미친 신성 왜 두장이야 진짜 환영살인마 겁나 필요한데 겁나 필요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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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 까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미친... 아 타격 킬각 나오는구나. 수비만 쪼로록 나오는 거 봐. 시 꺼냈다. 시 꺼냈다. 신성... 오... 오... 아이 미친 드록 방어 카드 준대 많은데 어차피 휴식밖에 못하는구나 아 아 상 어디가냐 병 속에 신성 넣을까 신성밖에 없겠죠 발 돌림에 쓰는 것보다 잔상에 쓰는 게 낫겠지 복제 포션은 복제 포션은 복제 포션은 복제 포션은 하나만 있어도 잡네 공포 까먹었다 23분만에 정밀단도 개쌌다 정넘강 슈퍼패스트 사일런트